이렇게 사는 거 안 지겨워요. 절마가 이번 프로젝트 주인공 아닙니까? 나와요. 그때 되면 사이즈 크게 땡길 수 있어요. 잠입줘 쓸게요. 혁신차게 있더라, 이놈! 철천하네,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니까. 우리한테 오늘 내일이 어딘다고 협박을 하십니까? 왜 이렇게 박주관님, 저 같은 심폐개송이를 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한재호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은데. 알아봤냐? 조윤수야, 띠. 애들 재밌게 노네.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? 제발요,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. 여기서 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정과제야. 내가 누구를 믿는 게 가능할 거 같니? 사랑은 믿지 마라. 상황을 믿어야지. 상황을. 아직도 나 의심하는 거예요? тех明은 모나를 우리의 제집으로 음, 한글자막 by 한효정